오우 잘 키우셨는데? 아 맞다! 생강꽃이 필요하나? 이게 생강입니다. 벽집을 깔고 호수 대고 지금은 물을 주고 있는데 내 키.. 허리? 가슴? 엄청 키가 많이 컸네요. 이렇게 삼맥평. 이 하우스가 제일 잘 됐구나. 물에는 화천생강을 먹어봐야겠다. 화천생강으로 김장을 하시기를 작년에 금화교 심었던 거는 들깨 신고 어? 금화교 코치에 피었네? 기념으로 따줘야겠다. 어머나 혼자 싹이 나서 피어서 꽃이 폈어요. 어? 저 끝에도 있네? 아이고 기특한 것들. 이렇게 올해는 생강을 심고 하우스에 생강이 자라고 있습니다. 생강은 조금 더디게 크는 장울인 것 같아요. 이게 골타기를 이번에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밑에선 생강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하니까 이 밭은 조금 안됐다. 올해 화천생강 기대됩니다. 자막을 진행하겠습니다.